장두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레토 코너에서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가장 먼저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다. 2022년 2월 24일 AP 취재팀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도시는 평온해 보인다. 그때 전쟁은 폭발로 시작되지 않는다.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폭풍 전야 같은 적막한 공기가 팽팽해진다. 오는 6일 개봉하는 마리우폴에서의 20일 그 영화는 전쟁 다큐멘틀이다. 86일 만에 함락된 그 도시에서 전쟁 초기에 어떤 참상이 벌어졌는지 중계하듯 목격담을 전한다. 94분 길이의 이 영화를 보는 것은 고통이다. 하지만은 기억해야 한다.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은 고통을 주고 관심을 이끌어낼 의도로 만들어졌다.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은 첫날부터 주택을 폭격했다. 소수는 도시 밖으로 탈출하지만은 다수는 남았다. 임시대표소에는 슬픔과 공포, 분노가 가득하다. 한 소녀는 카메라를 향해 울먹인다. 죽고 싶진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전기와 인터넷이 끊어지자 휴대폰은 손전등이 된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시민들은 집과 가족을 또 잃어간다. AP의 취재팀이 은신 중인 병원은 아비규환이다. 항생제와 진통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신들은 다용도실에 보관했다가 한급히 땅에 묻는다. 라디오 방송은 투항하라를 반복한다. 질서가 파괴되자 도둑질이 남부하다. 어느 의사가 하는 말. 전쟁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인간의 내부가 드러나죠.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고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집니다. 마리우펄에 고립된 취재팀이 없었다면 진실이 묻힐 수도 있었다. 바깥세상으로 어렵게 내보낸 영상에 대해 러시아는 배우들을 고용해서 조작한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한다. 그 취재팀은 무차별 폭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참상을 취재한다. 산부인과 병원과 마지막 소방서까지 피폭대 폐허가 된다. 그 와중에 기적처럼 새 생명은 태어난다. 가깝으로 빠져나와 마리우펄에서의 22일을 만든 모스티슬라우 체르노우 감독은 아카데미상을 받고 이 영화를 만들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니아를 침공하기 전에 그 세상과 또 이 트로피를 맞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 최전선으로 파병된 이번에 북한군과 우크라이나의 군이 교전은 이제는 또 시간 문제다.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다. 박동규 주말뉴스 부장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군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시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북한군하고 또 우크라이나 군과의 교전은 정말 두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관련이 깊은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주의해서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어떤 양성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의 대처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